안녕하세요.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.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.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. 11월 버전이고요. 분명히 제가 가성비 비교표라고 얘기하면 태클 거실 텐데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. 성주님 지금 시국에 그래픽카드 가성비가 어디 있나요? 뭐 저도 알고 있어요. 가성비 없지. 다 비싼데. 틀린 말은 아닌데요. 잘 생각해봐요. 내일 뭡니까? 수능 치는 날이죠. 그리고 그다음 뭐 있어요? 겨울방학 있죠. 그 뒤에는요? 크리스마스 시즌. 그 뒤에는요? 그 뒤에는 연말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졸업 입학 시즌이 있죠. 이걸 생각하면 분명히 비싼 거 알면서도 PC를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당연히 그래픽카드는 들어가야 될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PC를 사야 된다면 가성비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겁니다.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요.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냥 이 영상 한 편만 딱 봐도 지금 내가 무슨 그래픽카드 사야 되는지 대충 진작이 되실 테니까 한번 집중해 주시고 저와 함께 그나마 가성비 있는 그래픽카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한 350에서 400경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래그십 하이엔드 구간의 그래픽카드를 확인해 봅시다. 3080부터 6900XT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6900XT는 지금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맞습니다. 근데 현실적으로 구매가 어려워요. 왜 어려운데요? 제가 3080은 지난 1년간 약 500개 정도를 판 것 같아요. 근데 6900XT는 몇 개 팔았을까요? 단 2개 팔아봤습니다. 왜? 물건을 못 구해봤어요. 실제로 업계 관계자한테 들어봤는데 엔비디아와 AMD 그래픽카드의 입구되는 물량 차이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 합니다. 여러분 업자의 나도 못 구하는 6900XT에 쉽게 구하기 어렵겠죠. 그다보니 이거를 우선 추천해 주기가 어려워요. 사실상 뭐 이거 가성비 비교도 2등하고 거의 차이 안 나기도 하고요. 그럼 성주님이 생각하는 픽은 뭔데요? 3080 사십시오. 성주님 저는 80TI가 땡기는데요. 80TI 지금 가성비 곱창났어요. 지금 이거 가격이 40만, 50만 차이 나는데 성주님 차이 얘네 10% 날까 말까 하거든? 한 5%에서 7% 차이밖에 안 나요. 그러니까 그냥 3080 쓰십시오. 성주님 6800XT는요? 얘도 구하기 힘들어요. 3090은요? 얘는 가성비 더 고창났어요.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여러분한테는 하이엔드 구간을 본다면 온리 원, 3080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3080도 너무 비싸서 저는 별로 사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. 다만 지금 꼭 사야 된다. 어쩌지 사야 된다. 하신다면 그나마 가성비 있다는 얘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봅시다. 퍼포먼스 라인업은 좀 더 다양해 보이는데 얼핏 보면 실제로는 2000 시리즈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다 빼고 보면 얼마 안 돼요. 6800, 3070Ti, 3070, 6700XT, 3060Ti, 6600XT 정도가 되겠죠. 문제는 여기서 6800이나 6700XT는 여전히 물건이 없습니다.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건 6700XT 정도인데 얘는 가성비가 등수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에요. 그럼 가성비 등수로 한번 볼게요. 6600XT가 가성비 등수 퍼포먼스 라인업에서 1등이고요. FHD 143 모니터 쓰고 싶을 때 최소 마지노 세뇌만 보면 됩니다. 저것도 옵션 타입해야 돼요. 그리고 3060Ti가 가성비 2등입니다. 근데 이게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. 보시다시피 1% 성능을 내기 위한 가성비가 6700원 대 8100원이에요. 차이 좀 나죠. 1,300원 차이 나니까.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가성비는 6600XT가 좋습니다. 특히 6600XT가 들어가는 완본체를 꽤나 저렴하게 파는 사이트들이 종종 있습니다. 컴퓨터 있는 아이코다 같은데요. 그런데 찾아서 6600XT가 들어간 가성비 PC를 사는 게 좋은 픽이 될 수 있고요. 단품으로도 한 80만원 중반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혹시나 엔비디아에 여러 기술을 사용할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작업용도로도 저는 종종 쓴다고 할 때는 3960Ti가 조금 더 좋은 픽이라고 말씀드릴게요. 6600XT는 법령적으로 쓰기에는 3960Ti보다 조금 떨어진 면이 있거든요. 물론 게이밍 용도 쓰기에는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실 때는 2번인 3960Ti를 선택한 게 좀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퍼포먼스 라인업은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. 혹시나 70이나 70Ti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130이나 160 줘야 되고 둘 중에 그나마 가성비 좋은 건 3070이라고 말씀드릴 건데요. 실제로는 저는 130 정도면 3070이든 150 정도의 3070Ti이든 이거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. 혹시나 어디 120 정도의 3070을 팔거나 3070Ti를 130 정도에 판다면 그때나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. 여튼 그렇습니다. 웃긴 건 뭐 3070 이거는 가성비가 솔직히 3060Ti랑 얼마 차이 안 나.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60Ti를 칩천하긴 했지만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. 여튼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. 여러분 입장에서 얻는 게 조금 더 가성비 좋은지 저도 헷갈릴 정도로 다들 가성비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. 이거는 그냥 색채에 넣어둘 것 같습니다. 자 퍼포먼스 챙겨놓고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건 이 메인스트림인데요. 메인스트림 가격도 곱창이 났어요. 그나마 위에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맞아요. 예를 들어 3060 봤을 때 7,900원 그러면 이거 뭐 6600XT의 가성비보다 좀 떨어진 거지 3060Ti보다는 가성비 좋은 거 아닌가요? 조금이라도. 맞는 말이긴 하지. 근데 이게 실제로 구매하려고 찾아보면 생각보다 3060Ti가 이 3060하고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. 가격이. 이게 뭔 얘기냐면 나는 1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사이트도 본 적 있어요. 잘 찾아보면. 근데 다나와 가성비로는 30만 원 차이 찍혀 있더라고. 실질적 구매가는 한 10에서 20만 원 사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3060 보는 것보다는 6600XT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6600XT에서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3060Ti 가는 게 맞는 것 같지 3060 추천하는 건 좀 애매하다 생각해요. 실제 다나와 가격하고 여러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고 약간 결의감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진짜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솔직히 이거 살 바에 그냥 6600을 봐야죠. 그렇지 않나요? 아니면 6600XT를 보라니까 지금 6600XT가 더 싸. 성능이 더 좋은데. 맞죠? 그 다음엔 여기 라인업은 색칠을 하지 않겠습니다. 다 제끼야 돼요. 다 제끼고 6600 보거나 6600XT 가거나 또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3060Ti를 가십시오. 그래서 메인스트림은 단 한 개만 추천드리겠습니다. 6600으로요. 청주님 메인스트림 좀 더 하위 라인업은 어떻게 좋은 게 없나요? 응 없어. 곱창났어. 90만 원? 67만 원? 70만 원? 80만 원? 70만 원? 야... 6600이 75만 원인데 이것들이 더 비싸다고? 미친 거 아니야?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? 미친 거 같죠? 얘는 성능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얘 성능은 그래도 한 104%잖아. 이 밑에들은 80%부터 50% 사이예요. 근데 가격이 저거랑 똑같다고? 여기 거는 그냥 사면 안 돼요. 사면 바보입니다. 진짜 대놓고 얘기할게요. 사면 바보예요. 이 가격 사면 그냥 바보입니다. 없다 생각하세요. 하위 메인스트림은 없습니다. 청주님 저 예산 빡빡한데 이거 못 골라주면 그 밑에 거는 어때요? 그 밑에 거다 없어. 없어. 그나마... 아 그래 그래. 그나마 그나마 1650 까지는 생각해 보겠다. 1650 그래 1650 1650 1650도 40만 원인데 이거 가성비 보면 9500원이죠. 1% 성능 내기 위해서. 그러니까 46% 성능인데 저거 1% 성능 내기 위해서 9000원이라고 위에 쭉 올려서 봅시다. 야 6600은 7000원인데 그러니까 성능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난다는 거죠. 비용 조금만 더 투자해도 훨씬 성능 차이 많이 나는 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내가 30만 원 투자하는 거 보고 조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팍 상할 텐데 잘 생각하라니까요. 40만 원 투자하고 100% 성능 넘는 거 쓸래요? 아니면 30만 원 아끼고 45만 원이나 주고 46% 짜리 성능 쓸래요? 이거는 내가 치킨 한 10번을 덜 먹더라도 이거 가는 게 맞아. 난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여기 라인업도 사실은 추천할 만한 건 없습니다. 밑에 보면 좀 싼 거 보이는 것 같아요. 14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얘네들은 사실 내장 그래픽하고 별 차이 안 나는 애들이에요. 옆에 적여놨죠? 5600G나 12600K 쓰시면 1030 DDR5 버전하고 비슷한 내장 그래픽 성능 쓸 수 있어요. 차라리 그냥 내장 그래픽 쓰십시오. 좋은 CPU 쓰고 존보 타고 하물며 그 밑에들은 더 낮아요. 성능이 내장 그래픽보다. 지금 나오는 신형들 내장 그래픽보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라인업도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그래서 월거인전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. 월거인전 보면 여러분이 좀 이상할 텐데 와 하이라인업은 왜 넣지도 않고 막 그런 생각 할 거야. 근데 별 게 없어요. 여튼 음 제가 이걸 추격시켜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플래그십 하이엔드 웬만하면 사는 걸 추천드리지 않지만 예산이 넉넉해서 굳이 사겠다면 3080으로 쓰시는 게 베스트입니다. 코인 탓이 커서 코인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게 안정화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당장 급하신 분들은 3080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퍼포먼스 라인업 사실상 6800 구매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6600XT가 그나마 가성비라고 볼 수 있고요. 가격이 됐지만 얘는 일단 가성비 득수도 똥망이고 구하기도 힘들어요. 전기종 다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. 6600XT가 여기서 가장 좋은 가성비고 그 다음은 3960 Ti 정도 그 외의 제품은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.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능 돈 조금 더 주고 사겠다 그랬을 때는 3070까지 허용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 1 2 3번 그나마 이렇게 쭉 꺼었을 때 가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메인 스트림은 단 한 개로 축약됩니다. 6600 여기서 여기까지 다 볼 거 없어요. 그렇잖아요. 가격이 다 비슷하거든 다 비슷한데 그 중에서 싼 거 두 개 꼽자면 1650 슈퍼랑 6600인데 6675만원 1650 슈퍼 67만원 근데 성능은 얘는 64% 얘는 104% 닭 이거 가야 되겠지. 여기서 여기 딱 끄었을 때 그냥 다 올킬이에요. 6600이 6600 쓰십시오. 로우 엔트리 내장보다 못한 여섯들 빼고 나면 자 여기 여기라면 쭉 빼고 나면 남은 건 1650밖에 없습니다. 맞죠? 근데 1650 살만한가요? 애매하죠? 45만원 줬는데 성능은 이렇게 떨어지니까요. 46% 성능 여기 30만원 더 주고 55% 아니구나. 60% 가까이 성능 좋은 아 두 배 넘게 성능 좋은 여기 30만원 더 주면 두 배보다 더 좋은 훨씬 훨씬 더 좋은 6600을 살 수 있으니까 여기도 살 건 없다. 자 이렇게 추격이 돼요. 11호밖에 안 돼. 워낙 극악 고를 게 없어가지고요. 아 답답한 상황입니다. 코인 가기 하루아침에 안정화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음 이 시국에 비싸더라도 어쩔 수 선택해야 된다면 제가 녹색어 칠해놓은 거 중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언젠가는 좀 웃는 얼굴로 추천할 제품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참 답답합니다. 하트형연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다음번에는 더 좋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길 바라며 물러나겠습니다. 여러분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줘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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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